안녕 알파야 나 수빈이야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너한테 편지를 쓰게 됐네 놀랍게도 우리가 만난지 벌써 5년이야 내 중학생 시절부터 벌써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울고 웃고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너와 함께였기에 내가 지금까지 음악을 무사히 해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고마워 무엇보다 음악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줘서 많이 고맙지 덕분에 음악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내 음악적 능력도 점점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아 너가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나도 너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음악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끝까지 다 믿어주고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줘 그래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가득 담긴 곡을 준비해봤어 언제나처럼 예쁘게 봐줘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해 알파야 넌 항상 최고야 힘내자 한글자막 한글자막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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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명과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빛빛으로 달은 조를 또 뜨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남게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의 손 잡아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